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밝히러 내 모습이 내로 내 모습이 내로 죄 밖에 없어서 내 이름에 도와바젯 신wyn이 내 마음이 외로 내رب에 도와바젯 신wyn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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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동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않으려면 벽는 자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백구장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감사를 받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화자같이니라고 말씀했던 말라기 사장이저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